그 대도시 싸움 대규모 싸움 연습하기 되게 좋습니다 솔로가 그래서 혹시 연습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좀 샷발이나 센스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솔로 하시고 그냥 사람 많은 곳 계속 떨어지시다 보면 죽다보면 조금 늘어요 진짜 어 좀 살아남는 방법 생존에 특화되게 좀 늡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좀 사는구나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 적이야 얘네가 다 적이기 때문에 다 퍼져서 떨어져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 운빨 존맘 게임이 조금 됩니다 총 먼저 먹은 사람이 이긴거기 때문에 넌 거기냐? 난 여기다 들어와 짜이갓! 들어와 내가 주먹으로 접은 적이 없어 친구야 솔코드는 솔직히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솔코드는 확실히 왜냐면 마지막에 저기 이제 4명 다 살아있고 내가 이제 한 명이잖아 그러면 이기기 힘들어요 솔직히 적들끼리 조금 싸워주고 자리도 조금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우씨 총이 없네 망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블 배로만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줄여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존댔다 라고 합니다 존댔다 전 진짜 망했어요 흐흐흐 째째님 어서와요 저 절대로 안갑니다 어우 저기있네요 난 개똥벌레 난 개똥벌레 난 개똥벌레 안녕 친구야 should i enter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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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와두루와 친구야 두루와 두루 두루 이럴때는 여러분들 확실히 그..모냐 님? 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야 너 이거 어디서 숨어 이거 어디서 숨췄어 이거 너 여기 애미서 어? 이 템이 어디여서 내가 좀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선물을 또 갖다주네요 아 여기 있었구나 선물이 개빡치네 일단 양각을 없앤다 감히 양각을 잡고있어 죽을라구 이씨 어디서만 있는거지 정확히 탄두하기 탄두하기 거기에 있는 탄두하기 중요하진 않은 5 Truman 해àcies 어게 빨리 밟지 말고 말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말도 안되는 훈수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훈수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게 탄두학이에요 이게 거리가 있어야 탄두학이 되는겁니다 오케이 다 꾸우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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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넌 개핑공 확실하지 어디 튀어 어디 튀어 어디 튀어 어디 튀어 어디 튀어 일루와 일루와 뭐지에이이f 나의 귀여운 뜀으로써 발소리를 없앤다 여기있다 나의 귀엽고 귀여운 토끼 뜀으로써 발소리는 안들렸지만 너의 발소리는 나한테 들렸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 하나님 예스 걔 아프지? 이 친구야 어이C 뭐지? 이 데미지? 어휴 에따 아니냐? 어휴 존나 아파 어휴 개아픈데? 어휴C 무슨 데미지야 개아픈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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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 아리가또요 너의 소음기 내가 잘 써주마 어휴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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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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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 쩜쩜쩜쩜 냠냠냠냠 아! 우리 핑크님! 만호성원 감사합니다. 자주 하시니까 쇼컷풀인 볼겸 돈의 액수를 줄여야겠습니다. 아유, 소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